오늘의 가정을 위한 기절입니다. 이 기절에 우리 김현재 교사님이 저희 분당에서 복사하셨을 위한 인터뷰를 두 번째 인터뷰를 했는데, 이 인터뷰를 잘 마시셨어요. 그래서 이제 언제 복사하셨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사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. 요즘처럼 복사가 많은 시대 또 LA를 낳으면 복회를 하고 있지 않으신 복사님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.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왜 또 복사로서 내가 받아야 될까? 뭐 이런 질문이 많고 있고, 아마 본인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왜 복사가 되어야 될까?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복회를 위해서 구하시고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가야겠다고 했습니다. 이 시간에 기절하면은 복사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. 그리고 복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성별이 아닙니다.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수많은 헌신 중에 하나이고 본인의 은사에 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.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김혜연 전자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. 물론 복사가 된다는 것은 한 가지만 잘하는 거나 가장 다양한 목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사회가 없을 수 있도록 주어진 그 은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입니다. 목회자는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해야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가정에 돌아가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형태의 목회도 닿기가 힘듭니다. 우리가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사모님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것은 건전한 목사분의 가정이 아니죠.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자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의 길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나아가는 길입니다.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구제를 하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 보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운명이 있었을 텐데 그와 같은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전사사님과 학습으로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 값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